수화 모이스트라이징 미네랄 필링젤 같은 경우는 피부의 각질을 제거하는 제품으로서 각질을 제거하는 기능을 귤 껍질 귤 변말을 사용해서 인체에 무해하고 피부에 영양 공급을 할 수 있는 비타민 효과를 낼 수 있는 그런 것으로서 저희가 제품 사용을 해보겠습니다. 먼저 피부에 바른 후에 문질러주시면 귤 껍질에 있는 그런 성분들로 인해서 스크럽 효과가 일어납니다. 제품을 하면 이렇게 하얗게 일어났듯이 피부의 각질을 제거를 하면서 각질 제거 기능을 하면서 피부에는 비타민 공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닦아내시면 기존의 거랑 약간 차이가 나실 겁니다. 윤기랑 피부 상태가 그런 상태에서 수화 모이스트라이징 미네랄 스킨을 다 사용 후에 세안을 하시고 이렇게 발라주시면 저희 수화 모이스트라이징 미네랄 스킨 같은 경우는 라벤더 오이드라든지 아로마 향이 첨가가 돼 있어서 바르고 나실 때 피부 진정 효과라든지 그런 스트레스 해소 물질 같은 것이 있어가지고 사용을 하시면 그런 청량감을 많이 줄 수가 있습니다. 저희 수화 모이스트라이징 미네랄 필링젤이나 수화 모이스트라이징 미네랄 스킨 이거 같은 경우는 저희가 천연 방부제 역할을 할 수 있는 천연 미네랄을 첨가를 시켜서 피부가 사용을 했을 때 영양분이라든지 흡수력이 기능이 탁월하며 인체에 무해하고 모든 피부에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저자극이며 피부 트러블이 없습니다. 저희가 생산한 화장품에는 모든 게 천연 미네랄을 첨가시켰고 자연 친환경 원료를 사용해서 발효를 시켰기 때문에 인체의 흡수력이라든지 기능이라든지 부분에 있어서 많은 효과를 볼 수가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강점은 어떠한 피부에 사용을 하더라도 피부 트러블이 없는 것처럼 저자극이고 무해하다는 부분을 저희는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